그대가 만나요 그녀가 기다릴 텐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그대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끝났으니까 내게 모두 말해요 예전처럼 무슨 이유로 그대 있는 건지 그대 위로 할 수 있다면 난 그걸로 된걸요 난 괜찮아요 그대가 눈뜨면 가만히 웃어줄게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래야 그대 변할 테니까 내게 모두 말해요 예전처럼 무슨 이유로 그대 힘든 건지 그대 위로 할 수 있다면 난 난 그걸로 된걸요 난 괜찮아요 그대 위로 할 수 있다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 꿈을 꾼 거라 생각하면 되죠 오늘 밤이 지내고 나면 난 그대를 보내고 난 그대를 보내고 또 그대 위로 할 수 있다면 그대 위로 할 수 있다면